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021년 5월 8일 어버이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수고하셨습니다 여행 59탄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 미 신속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야? 뭐야..? 계십니까..? 계십니까..? 잠시만요.. 혹시 계십니까? 계십니까..? 예..잠시만요.. 혹시 저 기억하십니까..? 가야.. 하나도 안 되었거든 .. 어.. 어색.. hing grandma.. 아.. 후.. 하아.. 방금 뭐라는 거야? 방금 뭐라고 했어요? 어디 계십니까? 방금 뭐라고 했.. 혹시 계십니까? 어? 어? 저기요!! 2층은 어디있지? 누구있죠? 2층이 여기있어 아.. 어디에 계세요? 뭐 돌아다닌다..어? 뭐 돌아다닌.. 누구 있어요? 잠시만 나와 보세요 잠시만요 들립니다 발이 쓰.. 나 뭐라 하겠어.. 무슨 소리야.. 잠시만요 저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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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계십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계십니까? 뭐야..? 쟤 뭐야..? 아.. 기운이 엄청 쎈는데.. 뭐가 바뀌었다.. 뒤에는 또 누구야? 혹시 계십니까? 계시면 말 좀 해주십시오 자, 잠깐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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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인가 셋인가 멋있어.. 둘인가 셋인가 멋있어..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골고루 Eigen Creek 또치즈니스 오우.. 저기요.. 아니 잠깐만요 왕자님!! 왕자님!! 잠깐만 여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잠깐만.. 아.. 아아..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만하세요 어디 계세요? 저 끝에 지나갔어! 수샷 준비! 11시 50분 어? 저한테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담배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제 장난은 여기까지 마시죠 많이 억울하고 안타까운 거 알겠습니다 저한테 뭐든 말씀해 주십시오 두 분이 남매세요?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두 분이 남매이십니까?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연차님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다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제가 먹을 음식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 헤매다가 이쪽으로 오신 것 같은데 제가 가지 마시고 천천히 제가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가신 거 아니죠? 뭐야? 지금 두 분 계신 거 압니다 저한테 그나마도 말씀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나마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두 분이 남매이셨던 것 같고 혹시 제 얘기 듣고 계시죠?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 들려서 뭘 사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처음에는 뭔가 그런 게 있다가.. 현실때 저한테 좀 더 정리해 주시면 안 되세요 거의 10분이 됩니다 먹는 게 있어요